말씀을 드릴게요. 한 소비자가 무신사가 명품을 판매하는 부티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피어오브갓이라는 브랜드의 에센셜 티셔츠를 구매를 한 다음에 크림에 되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크림은 이제 되파는 곳이니까 이게 진품인지 확인을 하고 옷을 팔게 돼 있어서 감정을 했는데 이거 가진데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벨 폰트도 다르고 봉제 방식도 다르고 자외선 반응이나 부자재 모양도 다 다르다. 에센셜 티셔츠 가품이 돌고 있으니까 거래에 주의해라 이런 공지까지 올렸는데 크림에서? 네. 그런데 그 예시 사진에 무신사 브랜드 씰이 노출이 되면서 무신사가 그럼 우리가 짝투를 팔았다는 거냐. 무신사에서 산 거를 크림에서 팔았는데 크림에서 잡아낸 거구나. 네. 팔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짜라서 못 팔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옷들이 좀 유통되고 있으니까 이런 주의하세요. 라고 공지를 올렸고 거기에 무신사 브랜드 씰이 노출이 되면서 그럼 무신사에서 산 게 가짜라는 건가 봐. 이렇게 하고 무신사가 반발을 하면서 사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림이 일단 이겼습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는 무신사가 영업 방해랑 명예훼손 내용 증명하고 공정이 제소하겠다. 이러면서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이 무신사 부티크가 가품을 판매하면 200% 보상 정책을 내걸 정도로 정품을 강조를 해온 곳인데 신뢰도에 타격이 가니까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 무신사가 큰 곳이니까. 그리고 크림은 사실 신생업체에 가까우니까 무신사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무신사 쪽에 지지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보다 보니까 무신사는 처음에는 크림은 중기업체인데 무슨 검수를 진행을 하냐. 공신력이 없다. 우리는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에서 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검증 전문업체들 감정 결과에서도 가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림은 그 브랜드 본사를 아예 찌른 겁니다. 크림은 또 멋있네. 비쿡으로 갈 거야. 이런 거네. 공개를 한 게. 역시 네이버. 크림 문제가 뒤에 네이버가 있구나. 네. 그래서 크림에서 이제 한 게 피어부가 생산총괄부사장 제프라자로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아예 딱 공개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거잖아. 아이폰이 진짜냐 같잖아. 팀티구가 있는 거 가지고. 이건 맞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제품은 짝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무신사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에센셜 티셔츠 구매한 분들한테 200% 현금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굉장히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무신사 안 써봐서 써보신 분 계세요?